그 길태민 씨와의 케빈은 어땠나요? 길태민, 아니 박형권 씨와고 조금의 길태민 박형권 씨와는 제 나이는 저보다 1살 많은데 학교 선배, 후배예요 다 이렇게 연결이 연극과 후배인데 예전에 하양보탑에서 저한테 엄청 구박받는 의사로 출연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되게 사이가 좋은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되게 까끗해요 저도 여권 씨, 여권 씨 하고 저한테 말 못 놓으시고 선배님, 선배님 하시면서 정말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네요 되게 편한 사이예요 의사로 만났다가 이번엔 형사로 만났고 굉장히 편한 사이예요 네, 굉장히 편한 사이예요 까끗하게 존댓말하는 존댓말하는 편한 사이